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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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1분기 중후반, 2분기부터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선행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쪽으로 보면 2월에 무역수지는 흑자가 나왔잖아요. 네, 네. 2개월 적자 나다가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것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대부분은 좋습니다. 2월에 수출이 21%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8억 달러 정도 흑자 났는데요. 1월 달에 무역수지가 한 48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속 적자 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행히 흑자로 돌아섰고요.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 이게 우리 금융시장하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거의 27억 달러 흑자가 났어요. 이게 규모로 보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수는 별로 안 좋은데 수출 적은 2월까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개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난 이유가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국제 유가가 110달러 넘어선 상황이고 전쟁 상황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강세를 간다고 하면 기업들은 부담이고 무역수지는 또다시 적자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주가와 일평균 수출 금액의 상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한 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과 하반기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십시오. 저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일평균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85 정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수출도 증가했지만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너무 앞서갔었어요. 작년 보니까 한 40% 정도 사흘에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너무 앞서갑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코스피가 고점에서 한 20% 정도 떨어지고 대신 일평균 수출은 오르다 보니까 2월에는 가소평가 국면으로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4% 정도 이제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가소평가하는 국면으로 들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주가가 충분히 싸진 국면으로 들었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라는 것은 오를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지만 또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는 국면이 들었거든요. 지금 가소평가하는 국면이 들었었는데 조금 더 가소평가 국면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4월 무렵에 가소평가 국면이 최대화될 것이다. 그때 주식이 정말 싸지니까 그때 주식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 파란색이 위쪽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 과대평가 구간이니까 주식 투자는 거 좀 주의해야 되는 거고 기준점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는 가소평가 구간이니까 접근할 만한데 이제 막 들어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 한 4월까지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네, 조금 더 기다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증가할 수는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이 2월에 한 2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요. 아마 4월에는 24억 달러 안팎,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출은 OECD 선행지수하고 상관계수가 아주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OECD 선행지수가 작년 7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우리 수출 증가율도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주식 시장을 볼 때 계속 최근에 말씀드린 것은 금리 충격은 이미 많이 반영됐다. FMC가 조만간 금리를 올린다, 우리 금리 올리고 통화 긴축한다. 이런 것은 주식 시장이 많이 반영됐는데요. 저는 남은 게 실물 경제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지나고 나서 2분기 초반에는 1분기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 기업 실적 수치들이 나올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화장이 어제 보니까 그동안 물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나 전쟁으로 물가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서 소비 투자가 이축될 것이다. 둔화될 가능성. 둔화될 조짐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미국 경제를 볼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2년 국제 수익률 차이예요. 이게 정당기금 예측과 미래 경제를 예측하는 데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우리가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들어가면 일별로 그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돌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10년 국제 수익률이 1.84%, 2년은 1.53%, 0.31%로 축소됐어요. 이게 작년에 1.3%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1.3%에서 0.3%로 축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지나고 2분기 초반 나오면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저는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12원까지 올랐어요. 원화 약세가 계속 나오고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이 올라가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 경쟁이 올라가는데 세계 경제 수요가 둔화되니까 물량은 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거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환율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가치 오르고 지금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1,200원이 넘는 환율은 지나치게 원화가치가 저평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늘 우리 애완 보유액 4,600억 달러. 그리고 올해는 좀 줄어들고 있으면 경상 수지가 작년에 GDP 대비 한 5% 정도 됐거든요. 저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원화가치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언제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정황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종합해서 저희 전략을 짜는데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주가 시장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해라. 추세적인 큰 상승은 아닌데요. 저는 4월 보다 빨리 3월에 저점이 올 수가 있는데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아마 3, 4월에 주식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셔가지고 연말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주가지수가 한 2,9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 내내. 올 이내. 그래서 아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아까 안 좋은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신 이유가 다 있었군요. 어쨌든 3, 4월 중에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테니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강대학교 김희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